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단어로 회화하기, 오늘은 put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ut동사는 생활영어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문장 설명과 함께 파닉스 음가로 천천히 3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t, 놓았다. 이때 put을 과거형으로 해석하시구요. 현재형이나 과거형이나 put은 똑같습니다. my bag, 나의 가방. here, 여기. 그래서 I put my bag here. 나는 내 가방을 여기에 놔뒀어요. I put my bag here. I put my bag here. 두번째 문장, I, 나는 will,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조동사구요. put, 놓다, eat, 그것을 on 하면 어디어디 위에 the table, 식탁 이라는 의미이구요. 그래서 I will put it on the table. 그거 식탁에 놓아둘게. I will put it on the table. I will put it on the table. 그거 식탁에 놓아둘게. 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째 문장, I, 나는 always, always 하면 항상, 늘 이라는 부사를 나타내구요. put, 놓다, money, 돈, here, 여기. 그래서 I always put money here. 나는 늘 항상 여기에 돈을 놓아둬. 라는 의미입니다. 네번째 문장, put, 놓다. 그런데 앞에 주어 없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되면 명령문으로서 뭐뭐해, 뭐뭐해라, 이런 뜻입니다. put, eat, there. 이때, there 하면 그곳, 거기라는 의미이구요. 그래서 put it there. 그거 거기에 놓아둬. eat 하면 그것이라는 의미이니까요. put it there. 그거 거기에 놓아둬. put it there. put it there. put it there. 그거 거기에 놓아둬. 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put on. put on도 생활 영어 속에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구요. put on 하면 입다, 신다, 끼다, 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put on, 주어 없이 동사원형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명령문으로서 뭐뭐해라. 라는 의미이구요. put on the coat. coat 하면 외투, 코트 라는 의미입니다. it's 할 때 it's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cold 하면 추운 이라는 의미이구요. 그래서 put on the coat. put on the coat. it's cold. put on the coat. it's cold. 코트 입어라, 날씨 추워. 라는 의미입니다. 두번째 문장, I, 나는 put on. 이때 put on 하면 신다. 라는 의미이구요. the shoes. shoes는 신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 put on the shoes. I put on the shoes. 나 신발 신었어. 나 신발 신었어. 이때 put은 과거형으로 해석하십니다. 현재형 과거형이 put은 동일합니다. I put on the shoes. 나는 신발 신었어. 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째 문장, I, 나는 always, always 하면 항상, 늘, put on. 이때는 끼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glasses. 안경이라는 의미이구요. 그래서, I always put on glasses. 나는 늘 안경을 낍니다. I always put on glasses. 나는 늘 안경을 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번째 문장, put. 역시 동사원형 주어 없이. 동사원형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명령문이구요. put on. 이때 put on 하면 쓰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helmet. helmet은 헬멧을 의미하구요. for 하면, for 하면, 뭐뭇을 위하여. 라는 전치사입니다. safety. safety 하면 안전이라는 의미이구요. 그래서, put on the helmet. for safety. 안전을 위해 헬멧 써라. put on the helmet for safety. for safety 하면, 안전을 위하여.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ut on the helmet for safety. 안전을 위해 헬멧 써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put on 하면, 첫번째 문장에서 put on 하면 역시, 뭐뭇을 입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령문으로서, 입어라. 라고 해석을 하시구요. put on the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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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et은 wear to jacket. 라는 의미구요. it's 하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cold 하면, 추운. 이라는 의미구요. 그래서, put on the jacket, it's cold. put on the jacket, it's cold. put on the jacket, it's cold. 재킷 입어라, 날씨 추워. 재킷 입어라, 날씨 추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장, I, 나는 put on, 이때 put on 하면 신다. 라는 의미가 되겠구요. 더, socks. socks 하면, 양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put on the socks. 이때 put은 과거형으로 해석하시구요. 나는 put on, 신었어. 더, socks. 양말을. 그래서, I put on the socks. I put on the socks. 나 양말 신었어. I put on the socks. 나 양말 신었어. 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째 문장, I, 나는 always, always 하면 늘, 항상 이라는 빈도 부사이구요. put on, 이때 put on은 끼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 ring. ring 하면 반지라는 의미이구요. 그래서, I always put on the ring. I always put on the ring. 하면, 나는 늘, 항상 반지 낍니다. 나는 늘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always put on the ring. I always put on the ring. 나는 늘 반지 낍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put on, 역시 동사원형,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됐기 때문에 명령문이구요. 저 해석은, 뭐뭐 해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네번째 문장에서, put on 하면, 피부에 바르다. 뭐뭇을 바르다. 화장품이나 크림 등을 바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put on the sunscreen. sunscreen.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크림인데요. 선크림은 콩글리시가 되겠구요. 자외선 차단제는, 정식 영어로는, sunscreen.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put on the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 발라라. put on the sunscreen. put on the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 발라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Leard AC